강서구청 온라인 찾아가는 분권예산 온라인 교육에 참여하시는 강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눌 저는 함께하는 시민행동 최승우라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제가 한번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저랑 이야기 나누는 강서구민 여러분 눈앞에 아름다운 장미가 있다고 상상해주세요. 그러면 이 아름다운 눈앞에 장미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을지 한번 생각을 부탁드립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햇살, 비, 땅, 바람, 영양분 이런 것들 생각하실 선생님들도 계시겠고요. 또는 어린왕자를 떠올리시면서 사랑과 관심 이렇게 따뜻한 이야기를 하실 구민 여러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와 이야기 나누는 강서구민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어떤 것들이 바로 아름다운 장미가 존재하기 위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장미를 바라보는 입장이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랑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건 강서구청 재정 및 예산을 아름답게 만드는 역할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바쁜 시간을 쪼개서 저랑 같이 이야기 나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여예산은 어렵다고 하시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재정 및 예산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예산은 아름다운 장미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뭐죠? 아름다운 장미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어떤 지방자치단체 재정 및 예산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경청하고 잘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참여예산의 핵심 그다음에 제도에서 설명드렸는데요. 이제 강서구청 재정 및 예산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햇살, 비, 땅, 바람, 영양분 또는 사랑과 관심 등의 역할을 하시겠다는 강서구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게 돼서 영광입니다. 여기서 잠깐! 시민참여 예산제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민참여 예산제란 서울시의 예산 편성 등 권한을 시민과 공유하여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선호 등을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 민주성을 증대하고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자치의 이념을 재정 분야에서 구현하는 지방거버넌스의 한 형태로서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11년 3월 8일 지방재정법의 주민참여 예산제도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였고 서울시에서는 2012년 5월 22일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서울시 전체 예산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였습니다. 2017년 7월 조례 개정으로 사업규모를 700억 원으로 확대하고 명칭을 시민참여 예산제로 변경하였으며 2019년에는 예산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수기 예산을 시범 도입하고 규모를 2천억 원으로 확대하였고 2021년에는 시정전 분야 1조 원으로 시민수기 예산을 확대하여 시민참여 예산과 시민수기 예산 심사기구를 통합하였습니다. 지금 참여 예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번 법적 근거인 지방재정 39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야 하는데요. 지방재정 39조는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참여로 주민참여 예산 근거주항 중 가장 상위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39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행해야 한다라는 것들은 먼저 바로 강제적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는 성격입니다. 이 조항에서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형성, 편성, 집행,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은 형성, 편성, 집행,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형성 과정에 시민참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저랑 이야기 나누고 맛있는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뭘 드실 건지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손님이 무엇을 드실 줄 아는 식당 주인은 재료를 어떻게 준비하면 되죠? 재료를 알맞게 준비하면 돼요. 그런데 손님이 뭘 드실지 모르는 식당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되죠? 재료를 이것저것 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요. 재료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죠. 형성 과정의 시민참여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배분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지방자치체의 재원을 교육에 사용할까요? 문화 및 관광에 사용할까요? 환경에 사용할까요? 아니면 사회복지에 사용할까요? 아니면 보건 어디에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어디에 사용하는 게 더 좋을지에 대해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반영시키는 것이 형성 과정의 참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생각을 더 넓게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시민 공모형식으로만 편성 과정의 참여를 생각하세요. 하지만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편성 전체 예산에 대해서 시민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집행과정의 참여는 어떻게 보면 편성된 예산을 잘 집행하고 구체화시키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집행과정의 참여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장마철에 동네 길이 물에 잠기는 일이 발생했다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장마철에 동네 길이 물에 잠기면 시민들 불편하시잖아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이웃 시민들하고 동료 시민들하고 이야기 나누시겠죠. 그리고 친절한 공무원 선생님 오셔서 문제를 확인하고 함께 해결하기 위한 예산을 오래 계획하고 다음에 해결하겠다고 한다면 여기까지가 예산 편성 과정의 참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다음에는 무조건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해에 장마철, 동네 길이 물에 잠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일들이 진행되는 것이 바로 집행이고요. 집행과정에 주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반영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방재정법의 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평가과정은 평성, 편성, 집행과정에서 정말로 지역과 마을의 발전과 성장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찾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평가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는 바로 평성, 편성, 집행, 편성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것이 바로 시민의 권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시민들의 예산, 가정에 참여하는 것들 평성, 편성, 집행, 평가에 참여하는 것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선의가 아니라 뭐죠? 바로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여기까지가 간단한 참여 예산의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짧지만 강서 국민 여러분들하고 드릴 말씀은 서울시 시민참여회사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강서구청 본권 예산 교육인데 왜 서울시 참여회사는 이야기를 할까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자원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자원이 다양하고 많다라면 그 어려움을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제가 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2010년도에 서울시에서 진행했던 동지역의 활성화 시범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한동에 5천만 원을 지원하고요. 동단위의 시민분들이 참여하셔서 심사숙고로 제한사업을 만드시고 좀 마을과 지역의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사업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2016년 시민참여 예산 동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은 현재의 동단위 계획형을 뜻합니다. 제한형으로 구분되며 지역 단위의 사업인 동단위 계획형을 말하며 주민자치회, 마을계획단 등 주민모임이 참여 대상으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주요 발굴 사업이 됩니다. 조금 뒤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논의 과정에서 제가 한 동에 논의가 약간은 기억에 남습니다. 이 동에서도 5천만 원을 가지고 쪼개가지고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2개에서 3개 정도 마을과 지역을 위한 사업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중에 작은 도서관 사업이 있었는데 작은 도서관 사업은 어떻게 보면 5천만 원은 절대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작은 도서관 만들려고 한다면 저랑 이야기하는 선생님들 한 번 무엇이 필요한지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공간을 예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책이 필요하겠고 또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5천만 원은 불가능한 이 사업을 참여하신 시민분들이 어떻게 보면 많은 논의를 하세요. 심사숙고를 하시는데 제한된 금액에서 공간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막 동네를 뛰어다니세요.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하나의 공간을 찾아 냅니다. 이 공간은 원래 동네에서 회의를 하는 공간이었는데 회의를 하는 공간을 약간 리모델링하면 작은 도서관가 회의를 겸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논의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간을 발품을 팔아서 마련하세요. 또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공간을 새롭게 꾸미는 비용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 금액은 서울시 동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지원사업으로 투자받은 돈을 바로 써요. 그럼 이제 체크하고 프로그램이 남았잖아요. 분명히 책은 마을에서 기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헌책도 좋아하겠지만 새책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새책을 어떻게 마련할까 하다가 자치구에서 참여사업을 하니까 시민 제한사업으로 책을 마련하자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발품을 파셔서 공간도 마련하셨고요.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도 마련했잖아요.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요. 그리고 책은 자치구 참여사업으로 또 마련하셨어요. 그럼 이제 프로그램이 남았는데 이 프로그램을 마련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재능 기부 받자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한 시민분이 딱 일어나서 그동안 계속 우리 동료 시민들이 계속 헌신적으로 열심히 노력하시는 건 고맙지만 그래도 한 두세 시간씩 일을 해주시면 밥값이라든지 차비는 좀 드리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해요. 그랬더니 한 200만 원에 3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또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돈을 또 어떻게 마련할까 고민하시는데 갑자기 구세주 같은 동장님이 갑자기 딱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우리 한 달 후에 과자회 하는데 작년에 미역하고 멸치 팔았는데 수익금이 200에서 300만 원 나왔으니까 그 돈 가지고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에 사용하면 어떨까라고 또 제안을 해주세요. 그래서 작은 도서관이 1년 만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공간은 어떻게 하셨죠? 시민분들이 발품을 파셨고요. 그다음에 인테리어 비용은 서울시 지원을 받았죠. 그리고 책들은 어떻게 했죠? 자치구 참여사에 지원하셔서 신청 받으시겠다고 했죠. 그리고 도서관 프로그램 어떻게 하셨죠? 시민들의 봉사 그리고 바자회 금액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지역의 이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제가 서울시 사례를 강서국 국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서울시에 살고 계시지만 강서구에 직면하신 문제라든지 어려움들 그다음에 강서구청 발전이라든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자원들을 확보하시는 것들 그다음에 다양한 상상력을 가진 것들이 어떻게 보면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서울시 시민참여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시민참여 예산제는 시민수기 예산과 시재정의 시민참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민수기 예산은 다시 수기형과 제안형으로 구분됩니다. 시재정의 시민참여는 전체 예산에 대한 시민의견을 제시하거나 사업 모니터링 등 활동이 필요한 시기에 별도 구성 운영합니다. 단어뜻 자체가 낯설잖아요.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안 쓰는 짓은 아닌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시민수기 예산에서 수기형은 기존 계속사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과거에 이미 편성되고 집행되었던 사업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계속사업이라고 하는데요. 뭐냐면 신규사업이 아니라 기존에도 과거에도 편성되고 집행됐던 사업이잖아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역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떤 보육사업을 했어요. 이거는 작년에도 했고 제자적년에도 했고 계속 편성되고 집행됐던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기존 계속사업이라고 하고요. 제안 공모형은 시민들이 제안하는 신규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주요 내용입니다. 지역 단위의 구단위 계획형은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내용이 주요 사업 내용이 되고 동단위 계획형은 마을 단위의 문제 해결을 위한 마을 발굴 사업이 주요 내용이 됩니다.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특위형과 제안 공모형을 보시면 두 개가 떨어진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거는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어떻게 보면 구분이고요. 사실은 통합 연계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이런 어떤 통합 연계 방향은 시민참여예산에서 굉장히 주민참여예산에서 혁신적인 시도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신규 제안하는 제안 공모형으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에서는 어떻게 보면 강역단위 400억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지역단위 300억인데 강역단위는 400억은 서울시 일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제안을 받겠다는 거고요. 지역단위 300억은 두 단위 그다음에 동단위에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광역제안형 사업 규모는 300억 원 내외이며 사업 대상은 2개 이상 자치구의 시민 편익의 향상과 광역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주주의 서울제안형 사업 규모는 100억 원 내외이며 편성 대상은 민주주의 서울 공문장 토론 결과에 따란 수립된 사업 민주주의 서울을 통한 제안 중 부서검토 결과 실행 결정 후 수립된 사업 마지막으로 시민회의 의원이 숙의 공론을 진행하는 서울시민회의 의결 사업입니다.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단위 계획형 사업 규모는 250억 원 내외이며 2020년도에 19개 구에 사업 실행한 지역사회혁신계획을 2021년에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였습니다.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단위 계획형은 사업 규모는 55억 원 내외이며 주민자치회, 마을계획단, 동지역회의 등 동회의 운영 동의 사업에 참여합니다. 사업 내용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의제에 해당되며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드리면 강서국민 여러분도 약간 오해하실 수 있어요. 강서구청도 주민 참여는 하는데 서울시에서도 왜 강서구청이라든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지원을 하고 동단위 사업에 지원을 할지 이런 것들에서 왜 하지? 중복투자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에서 이해하시려고 한다면 지방자치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는 바로 경제적 효과인데 바로 뭐냐면 정책의 어떻게 보면 실험 또는 혁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만약에 중앙정부 국가단위에서 정책 실험을 하고 혁신을 하게 되면 그 성과가 성공할 경우에는 모든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그다음에 혜택도 전국에 다 미치게 되죠. 그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보다는 작은 범위지만 서울시는 천만이잖아요. 천만이고 그다음에 서울시 전역에 어떻게 보면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라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강서구청 국민의 숫자는 약 60만 명이에요. 그런데 60만 명이 적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앙정부 대한민국과 비교하고요. 서울시랑 비교해 본다면 인구 60만은 약간 제한적이고요. 공간적으로도 약간 한정돼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강서구에서 정책 실험을 하고 혁신을 하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 유일하다는 거예요. 더 작은 단위에서 먼저 실험을 하고 검증을 거쳐서 정책들을 서울시, 국가단위에서 실험을 하게 되면 검증된 정책으로서 효과들이라든지 어떤 삶의 영향들을 제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혁신적인 시도들이라든지 정책 실험을 해보라는 겁니다. 제가 강서구청 주민참여회사 운영객을 보니까 동단위에서 정책 실험을 하겠다라고 어떤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여기서 잠깐! 강서구 주민참여회사는 지방재정법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참여회산제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구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모 대상 사업은 신규 시설 투자 사업, 지역 현안 사업, 주민 건의 사업 등이며 구, 시비 보조 사업, 단연도 사업, 자치예관 보수 사업, 그 외 특정 단체 지원 우려가 있는 사업 등은 공모 분야에서 제외됩니다. 주민참여 예산 운영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며 각 단계별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 사업은 강서구 거주 주민, 구 관할 지역의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강서구 내 사업체의 임직원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제한사업 신청서에 사업 내용을 기재하여 구 홈페이지, 전자메일,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 공모가 끝나고 개별 사업에 대해 강서구 소관사업부서에서 제한사업 구체화 및 타당성에 대해 검토를 합니다. 사업부서의 검토가 완료된 후에는 주민참여 예산 분과위원회에서 사업 적격성을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본회의에 상정을 합니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난 사업에 대해 사업 적정성 확인을 위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주민전자투표를 실시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 최종 사업 선정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해 주민전자투표 결과와 위원심사 결과를 합산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할 주민참여 예산 사업을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공해서 많이 배울 것 같지만 어린 시절에 자전거를 어떻게 배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많이 넘어지면서 배우셨죠. 실패를 하지 않고는 배울 수가 없어요. 성공도 함께 실패를 통해서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죠? 실패를 더 나은 실패로 만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더 많이 배우고 성장,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분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참여해주세요. 긴 시간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